이번엔 너무 촉촉해 보이고요. 엄청 부드러워 보이네요. 닭다리의 살이라 진짜 부드러울 거 같아요. 나 이거.. 닭청이. 연근도 맛있어 보이고. 소스가 무슨 소스일까? 바베큐 소스인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는 위에 빨간 소스가 라즈베리로 만든 소스인데요 감사합니다 그거랑 아래 간장 소스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아래에 간장 소스고 위에가 라즈베리 소스구나 약간 딸기찜처럼 생겼다 이게 뭐야? 라즈베리 소스를 약간 엄청 고급진 딸기찜 맛이야 엄청 고급진 딸기찜 맛 그치? 난 먹어봐야지 일단 닭다리살이라서 그런데 진짜 잘 잘려 이거 봐봐 윤기봐 분깨찜찜 맛이야 닭고기하고 라즈베리 닭고기하고 라즈베리 근데 숯불에 구워서 살짝 숯향도 나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약간 바베큐 치킨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밑에 간장 소스가 좀 짭짤하고 위에 달달해가지고 제가 단짠단짠인데 한번 먹어봐 음 음 음 음 음 무슨 맛인지 알겠다 단짠단짠 과일의 상큼함이랑 두툼하니까 숯불 맛이 있는데 부드럽지 않았던 고기가 부드러워서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이런 식감은 또 처음이네 하나 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되게 많으신데 혹시 직업적으로 드신 그런 두부나 이런 거 하시는 음 아니요 저희 그냥 진짜 잘 먹는 것이라서 그냥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 네 양이 후덜덜 하시는데 나로만 할 거야 말리 고개를 절차가지고 어머어머어머 목조 찌르겠어 목조 찌르겠어 어떡해 대박 아니 아니 아가 참고가들 음 음 음 음 조정 좀 불안한데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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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역시 이분들한테는 그냥 포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주면 되죠 그냥 집어서 그냥 집어서 드시네요 종이 접기처럼 접어서 넣으니까 네 꽈리고추 드릴게요 어 지금 보니까 꽈리고추 옆에 토마토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김치 대용으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상큼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오 응 같이 싸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꽈리고추 응 오케이 오케이 오 반 빨리 반 빨리 반 빨리 오 진짜? 이야 와 너무 배고프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 맛이야 진짜? 이게 지금까지 소스들이 단짠 단짠 막 이랬잖아 응 근데 맵이 들어가니까 완전 새로운 맛이야 무한반복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계속 들어가 이거 그거 같기도 하는 말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토마토랑 고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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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상단짠 황콩 달달짭짤 음 음 음 음 음 간풍 맛도 확 올려주지 않아? 같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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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